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날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돌아왔죠 이제 돌아왔죠 비가 한 번 오고 나서 주말에 저기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비 한 번에 단풍놀이는 저 멀리 떠난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단풍놀이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세요 아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국내 시장이요? 네 아 오늘 그냥 어디에다 가나 아 전부 그 얘기 전부 공매도 얘기 그러니까요 아 뭐 근데 오르면 다 좋은 거니까 다 좋은 건가? 아 저는 후폭풍이 약간 걱정돼서 일단 오르면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막 짤로 돌아다니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 배까지 갈랐다고? 왜냐면 이제 천천히 알을 하나씩 낳을 수 있는 거 아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죠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도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왕절개 뭐 기술 좋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네 다행이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약간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재밌는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작이고 네 자 또 한 주를 아주 힘차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정말 뭐 최고의 한 해였다 최고의 한 주였다 그렇죠 이래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도 뭐 괜찮은 뭐 흐름이 있었지만 2022년 이후로는 거의 뭐 최고의 한 주다 1년 6개월 만에 네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사실 계절성으로 보게 되면은 11월 12월이 정말 괜찮다 라는 것을 지난번 금요일날 또 네 저희가 또 표를 통해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봤었는데 네 자 하필 좋은 것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국내 시장도 네 자 누가 꼭 짠 것처럼 네 어 11월 좋은 주지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아 개인 투자자 분들을 이제 즐기면 된다 네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추운 계절은 더 고독해져야 된다고요 아 왜 고독하세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하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일 밤 외롭지 않게 또 지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하나씩 볼까요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같이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 글로벌 라이브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인데 아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최근에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네 약간 그 목표가 수정이 얼마나 됐는지가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네 같이 좀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번 주 이제 체크 포인트에요 자 체크 포인트인데 서비스 산업 수요 둔화로 인해서 유로존 비즈니스 활동 침체 가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확산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베를린 인근 공장에서 베를린에 있는 이제 독일 공장이죠 2만 5천 유로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게 이제 2만 6천 838달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규모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가격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노보노디스크가 유럽 내 규제 지속 시에 미국에서의 성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우디와 러시아 오일 감산 그런 재확인 감산 더 하겠다라는 것에 유가가 또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단독점 재판 이슈에 플레이스토어 결제 소송까지 휘말려서 아 이게 뭐 진태양란에 그러한 또 진흙탄 이제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좀 아주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또 앞으로 미중 관계의 어떠한 방향성을 좀 보일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요금 인상에 대해 이게 항공사가 요금 인상을 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항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어떤 향후 이제 후폭풍이 있을지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 윌슨 우리 또 너무 유명하죠 마이크 윌슨 또 초치셨네 그렇죠 사실 지난주는 정말 괜찮은 미국 주식의 어떤 상승장을 좀 이끌었는데 지금의 주식시장은 이미 약세장 랠리 중에 일부다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아직은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클레이즈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요 5개 주요 경합지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앞섰다 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향후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또 한번 언급해 주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찰리 먼거가 나는 여전히 애플을 믿는다 아이엠 신뢰 애플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애플에 대한 애정을 또 보여줬던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시장을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최고의 한 주를 보냈던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4358포인트 지금 최근에 나온 이 급등 했던 부분 네 이 부분이 정말 가파르게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 정말 최고의 한 주였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 이게 완전히 돌아서는 V자 반등일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뭐 이거 제가 그냥 뭐 한국에서도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나도 크게 주목하는 한국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cnbc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많은 상태고 사실 뭐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선진화에 있어서 아 이렇게 지금 공매도 금지 정책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 지난 4번의 공매도 금지가 있었죠 오늘 물론 뭐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지만 지난 4번의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공매도 금지 때는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이번이 이제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정책인데 사실 거의 이 공매도 금지 정책을 보게 되면은 외부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한국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어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 방향성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외신에 있는 기사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짐 로저스는 또 이렇게 되면은 바보 같은 짐 신뢰를 잇는다 이런 또 자극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지금 많은 잡음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최근에 빠지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수익이 좀 되신 분들은 또 축하할 일이고 또 여기서 아 야 이런 시장은 즐기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업데이트를 좀 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 동안에 55개의 S&P 500 실적 발표 기업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한 개의 기업도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55개의 S&P 500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팩트셋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뭐 이들 기업줄 중에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입니다 82%가 예상보다 실제 EPS를 상해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사실 그리고 이는 이제 5년 평균이 77% 10년 평균의 74%보다 훨씬 높은 82% 네 이러한 너무 좋은 실적 발표를 했다 그리고 82%가 해당 분기의 최소 수치라면 이는 만약에 이렇게 82%가 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다면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에 아주 가장 긍정적인 EPS 서프라이즈를 냈던 그러한 한 분기의 실적 발표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추정치보다 7.1% 높은 수익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 5년 평균 8.5%고요 10년 평균 6.6%보다는 높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만약에 또 높은 서프라이즈를 또 보고한다면 5년 평균보다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직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S&P500 기업 중에 62%가 실제 수익을 추정치보다 높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년 평균은 68%고요 10년 평균은 64%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죠 아직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마지막 결과치가 또 나오니까 그때 마지막 또 우리가 실적 발표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 이번 분기가 얼마나 괜찮았는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섹터별 실적 현황 업데이트 EPS 편입니다 EPS EPS 뭐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한번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95% 가까운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IT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그 외에 자 그 다음에 뭐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산업재 그 다음에 컨스머 스테이프 필수 소비재 같은 그런 기업들 순으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말 높은 EPS를 상회한 그런 기업들이 질비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고 매출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거의 80%가 넘는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이 또 거의 78% 가까운 그리고 컨스멀 디스크레셔리 이미 소비재 70%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리얼리스테이 70% 헬스케어 이렇게 이 순으로 이제 점점 매출이 그래도 괜찮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 이익 성장인데요 이번 이익 성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곤 색깔 네 곤 색깔이 이제 최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색으로 하시죠 남색 아 남색 곤색이 아마 그 무슨 말인가 아무튼 다른 말인가 네 곤색이 좀 사용을 지향하는 말일 거예요 아 그래요 남색으로 하겠습니다 남색으로 하시죠 네 남색 자 남색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예상치보다 예상치가 이제 9월 30일인데 9월 30일 예상치보다 그거래요 감색의 일본어 발음으로 곤색이라고 불러서 우리 이 말 쓰지 말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색 글로벌라이브는 곤색 안 쓰는 걸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섹터별 이익 성장률을 좀 보게 되면 9월 30일보다 너무나도 진짜 압도적으로 보였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이런 순으로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그 다음에 IT 업종으로 정말 괜찮은 수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향후도 이러한 기업들이 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성장을 또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다 물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소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뭐 전반적으로 유틸리티도 조금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외에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정말 괜찮은 그러한 매출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실적 발표 끝난 기업들을 제가 좀 가지고 놨어요 다 갖고 나오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5번 이상을 쓰게 되면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큼만 몇 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5개 들고 나왔어요 5개 좋습니다 5개 자 그래서 목표가 변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애플 목표가 평균치입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지금 현재 이 목표가 보라색이 목표가 평균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아이비에서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하는데 그냥 이제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살짝 꺾인 모습이 아주 미세하게 좀 보이죠 여기 보이게 되면 아주 살짝 꺾인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목표가가 우리가 이제 목표가만 보고 어? 목표가 밑에 있네 그럼 사야지 이렇게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목표가는요 어찌 보면 애널리스트의 어떤 한 발짝 늦은 네 그러한 어떤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목표가 수정 들어갑니다 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금 아 월가에서는 이 정도 선으로 보고 있는 중이구나 정도 참고를 해야 될 상황이지 이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매매가 뭐 계리율이 크니까 뭐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목표가는 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목표가가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목표가가 밑에 있으면 목표가가 따라 올라갑니다 주가에 따라서 그리고 목표가가 위에 있고 주가가 밑에 있고 내려가게 있으면 목표가가 또 따라 내려가요 결국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크로스하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이 목표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 주가의 어떤 영향을 보고 우리가 모멘텀을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목표가가 여기 있다 그래서 아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내가 여기 사면 이만큼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이 목표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시장의 어떤 시장이 보는 비유 아니면은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구나 물론 이제 오늘 당장 또 회사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목표가가 또 수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테슬라 목표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알파벳 목표가입니다 알파벳은 사실 최근에 정말 좀 빠졌죠 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목표가만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경고하긴 합니다 예 경고하고 지금 뭐 앞서서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 기간 주는 동안에 목표가 다 같이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또 목표가 갑자기 껑충 뛰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알파벳 목표가도 155불 언저리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많은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아유 엔비디아는 뭐 사실 이제 엔비디아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이 기업의 어떤 매출 성장 앞으로 향후 또 이제 포드 PR 같은 경우도 끌어다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적용했을 때 600불 이상에서 한 650불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이제 목표가가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엔비디아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 이것 때문에 막 6조 원 가까운 매출이 날아갔다느니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나온 이후에도 목표가 하향이 나오진 않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견고하게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엔비디아 목표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목표가도 보여주세요 돈을 안 내서 못 보여드립니다 아마존을 못했어 사실 제일 마지막에 아마존인데 아마존 하자마자 돈 내 이게 딱 뜨더라고요 아마존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겸손해졌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다섯 개 다섯 각자 다섯 개씩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PD 다섯 개 PD 다섯 개요 기자님 다섯 개 저 다섯 개 열다섯 개 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다 나눠서 종목 나눠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노보노디스크 그냥 붙었어 붙었어 아 그렇죠 이게 진짜지 네 붙어있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지금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커서를 보게 되면 자 목표가가 설정되어 있다가 여기서 그냥 껑충하고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2위에 후행 쪽으로 목표가가 설정이 돼요 올라갑니다 같이 네 이러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때쯤 어 괴리감이 있으니까 괴리율이 있으니까 내가 싸면 되겠다 이래서 뭐 주식 아니 수익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늘 조금씩은 조금씩 한 발짝 좀 느린 네 그러한 이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노보노 디스크까지 목표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기업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뭐 아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쭉 그냥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보게 되면 뭐 우버 어 그 다음에 뭐 리비안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루시드 루시드 그렇죠 아 루시드 아 제가 아시는 분들 루시드 정말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로블록스 로블록스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 인기가 많이 없어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메타버스 한창 붐이었을 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많이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디즈니 좋죠 네 아마 이번 주에서 가장 큰 대여는 이제 디즈니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C가 좀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몇 번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AMC 이게 지금 레딧에서 예전에 AMC 이제 공매도와 싸우자 해서 이제 크게 정말 한 13배인가 한 번에 13배씩 그냥 며칠 동안에 쫙쫙쫙 올라갔거든요 네 아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 빨로 네 매출이 많이 급성장했다라는 이야기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약간 궁금한 네 그러한 어마어마한 또 밈 주식이 또 다시 또 탄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수요일이 또 그러니까 한국시간은 이제 목요일자가 되겠죠 목요일날 또 좀 재밌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 많이 좋아하는 아이온큐가 또 이번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어와 비슷한 리프트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와닿는 기업이 없어요 물론 이 밑에도 다른 기업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트레이드 데스크 어떻습니까 트레이드 데스크 글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그 광고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랑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메타도 광고는 괜찮았고 구글도 클라우드는 안 좋았지만 광고는 괜찮았잖아요 혹시 트레이드 데스크도 혹시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소니 소니도 뭐 최근에 많이 투자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수요일이 제일 재밌는 날이다 수요일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번 좀 지켜보시죠 같이 글로벌라이브와 함께 실적 발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되게 그 시장을 미국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거는 사실 딱 한마디로 놓고 보면 이제 그 고용지표였었죠 고용지표 고용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요즘에 미국 사장님들이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 사장님들이 어떤 고민일까요 미국 사장님들? 네 미국 사장님들이 요즘에 되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안 나간대요 회사를? 재택을 안다? 아니 아니 퇴직을 안 한대요 퇴직을 안 한다? 퇴직을 안 한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알만한 분들 다 아실 내용이긴 한데 다시 요즘에 회자가 되고 있어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설렁 닮았나요? 닮은 것 같은데 젠슨 황과 리사 수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과 리사 수가 사촌지간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리사 수가 2020년에 한번 어떤 인터뷰에서 먼 친척이다 젠슨 황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젠슨 황 그러니까 네인 엔비디아 측에서도 뭐 맞다 뭐 틀린 건 아니다 좀 먼 친척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줘서 거의 이제 공식 사실이 됐는데 지금 이게 다시 그 불이 붙었는지 보니까 그냥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두 사람이 격돌하다 보니 다시 한번 이제 그 CNN 비즈니스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에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계도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야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같은 것들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젠슨 황이 조금 더 빠르죠 한 6살인가 위에요 이게 젠슨 황이 그러니까 삼촌의 할아버지인가 그러니까 리사 수의 삼촌의 할아버지인가가 젠슨 황이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렇게 따지면 다 친척이야 저렇게 따지면 어? 야 저 내 12촌 사촌동생 아니야 아니야 12촌동생 야 이거 뭐 잘 찾아보면 우리 둘도 저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워낙 그 이제 대만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이렇게 반도체 아니면 아 손정희 회장 아 마사요시 손 네 일본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막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한국 계열이다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손정희 회장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내비쳤잖아요 요즘에 대만에서도 대만 언론들도 좀 그런 걸 많이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뭐 TSMC도 그렇고 젠슨황도 그렇고 리사수도 그렇고 전세계 반도체에 첨단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만 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인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이들을 닮아가고 싶어한다 라면서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두 사람 모두 AMD에 일했었고 뭐 그런 것들도 공통점이고 그 리사수가 AMD 실적 발표한 날 네 우리는 AI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냈거든요 그 다음날 나왔던 기사가 뭔지 하세요? 뭔데요? 월가에서 가장 이쁜 여자 리사수 리사수 딱 나왔어 왜냐하면 증시를 말 한마디에 우리 막 우리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약간 이제 불타오르는 게 불타오르는 게 좀 만들었으니까 실적 발표의 어떤 분위기를 세상에서 세상에서 월가에서 뽑은 제일 이쁜 여자 여성분 이렇게 해서 리사수가 딱 얼굴을 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스테인 영이라는 컨설팅 회사 아마 유명한 거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EY 한영인가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컨설팅을 같이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언스테인 영인데 이곳에서 이제 10월 말쯤에 내년을 이제 CEO들 내년에 대해서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생성형 EY와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서 질문이 뭐였었냐면 Significant Investment이요 그러니까 내년에 생성형 AI에 현저한 상당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다면 과연 그 자금은 어디서 조절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노라고 대답한 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 나는 내년에 AI 그것도 생성형 AI에 상당한 투자를 할 거다라고 했고 그 답변들을 보면요 심지어 지금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 다른 투자 예산을 돌려서라도 투자하겠다가 37% 그리고 다른 기술 예산 기술 예산을 돌려서라도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게 26% 그만큼 내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젠슨왕과 리사수의 친인척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본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사장님들의 새로운 고민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왔어요 기사 자체가 그거예요 사장님들의 요즘의 고민이 직원들이 안 나가요 지금 직원들이 랩탑 랩탑 들고 껴안고서 꽉 붙들고 있죠 절대 난 안 나갈 거야 딱 이 표정 아닙니까 절대 안 나갈 거야 이게 그냥 단순히 기사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바로 지표에서도 고용지표에서도 이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퇴직률인데요 퇴직률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된 사람에 비해서 퇴직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 2.3%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퇴사 시대라고 일컬었던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은 퇴직률이 거의 3%에 육박했을 때였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때는 이제 퇴직을 막 하니까 대퇴사 시대였었던 지금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2.3%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퇴사율이 떨어진 거고 과거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퇴직률이 낮아지는 시기는 위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면 험난해지면 나 괜히 밖에 나갔다가 추운... 아우 꼭 붙어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고용주에 대해서 헌신을 보여주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데코가 지난 10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73%가 직장을 계속 다닐 계획이다 라고 응답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61%였대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거를 그림을 준비를 안 했구나 어쨌든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금리가 지금 5%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5%로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고용시장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금리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 또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뭐든지 급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천천히 야금야금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설마 빈대는 아니겠죠 빈대? 네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 잠시 후 2부에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 나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에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운역함 경제 아크림 뱀 residual